잠자는 시간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삼 분의 일을 자는데 보내잖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잘 자고 또 자는 습관이나 자세에 따라서 또 이게 건강이 좀 좋고 나쁘고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때 똑바로 그냥 누워서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좀 좋고 어떤 자세는 좀 안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옛날 분들은 똑바로 누워 자는 걸 시체가 누워있는 자세라고 해서 피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자다 보면 한 자세로 주무시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아주 건강한 분들, 심폐 기능이 아주 좋은 분들만 큰 대자로 주무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큰 대자로 자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요? 큰 대자로 누워 계시면서 내 양손을 우리 단전이라는 데는 대충 아실까요? 아랫배쪽 그 높이만큼 이렇게 벌려주고 다리는 어깨 넓이 부분 벌린 다음 편하게 누우면 다리가 보통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건강할수록 사실은 다리가 이렇게 모아지세요. 그래서 모아지는 자세로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게 주무신다면 굉장히 고문 같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벌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세로 주무신 거고 일반인들은 다 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뒤척이면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자는 자세에 연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는 거는 몸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기 위한 거니까 가장 편하게 자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